초풍마음을 갖자라는 생각 거울은 내가 보지 않으면 웃어주지 않지만 그래서 먼저 웃는 생각 먼저 웃고 제 생각 이게 다시 또 한편으로는 방송 편집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방송 편집이 굉장히 잘생겼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이 많아가지고 피디님께서 끌어나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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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조금만 어떻게 해도 더 기봉이 같다 라는 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... 용도가 자랑 지 bi 20 20 20 20 20 24 22 감사합니다.